오늘 이번 주서부터 제가 매일 한편씩 여러분들한테 글로벌 경제 시황을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다우지스 S&P 앞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아직까지는 강한 상승장입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리면요 지금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오늘이 조금 변곡점 구간이기는 한데 지금 하방 압력을 계속 누적적으로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만 해서 직전 정거점만 도달을 하면 주가가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계속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6월달이라고 해봐야 이제 다음 주면 6월달이 끝나가는데 제 느낌이 7월달이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계속 미국 대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이다라고 해도 미국 전역의 체인점을 수백 개씩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이라고는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를 상당수 떠받치고 있는 고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연일 계속 파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낌이 조금 안 좋습니다 매매에 좀 참조하시구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 기업은요 골드짐이라는 스포츠센터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아무튼 스포츠에 대한 모든 헬스 트레이너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파산 선고를 지난달에 냈어요 그래서 피트니스 체육관으로 프로레슬링 이런 일에서부터 하고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스포츠에 대해서는 미국 전역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일본에도 점퍼가 약 100개 정도 있구요 미국에는 수백 개가 있죠 미국에서 cgi 홀딩스 신청한다 이제 뭐 파산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본사 직영 30개 점포를 이미 다 폐쇄를 했구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용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속출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대기업이 뭐 흔들리거나 지금 대한항공도 좀 위험하고 특히 두산그룹 여러가지 회사들이 지금 휘청휘청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잠잠하고 있죠 자 이 주식시장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잠잠하고 종합주가가 코로나 사태 이전만큼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주가가 지금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요 자 그러면 왜 주가가 지금 21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강하게 지탱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주가가 올라온 힘중에 한가지 강하게 이제 주가를 상방으로 끌고 올라가는 데 역할을 했었던 건 금융위원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금융위원장이 공매도를 6개월 정도 지금 금지시켰죠 자 그것도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주는데 한몫을 한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도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몇 달 후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자기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 정부에서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융위원장이 지금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개미들은 지금 열심히 지금 동학개미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으면서 작전 세력들한테 삼성전자를 열심히 사주고 있는데 오전장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마라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언론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개미들 눈과 귀를 멀게 만들고요 주가를 떠받치면서 물량을 지금 떠넘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기업은요 이 미국의 기업은 미국의 프랜차이즈 이제 스포츠센터 프랜차이즈 기업인데 점포가 400개가 넘고요 자 일본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점포가 300개가 넘습니다 이 골디즘이라는 이 스포츠센터 체인 회사가 지금 두 손 들었거든요 이것만 그런게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달인데 최근에 연기금에서 그러니까 연준이죠 연준에서 회사체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주가가 한번 강하게 반등권이 왔지만 지난주에 한번 엄청나게 급락이 왔죠 국내 시장도 그렇게 해서 한번 서피 브레이크가 터졌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쉐일 업체는 지금 뭐 줄줄이 지금 도산이 들어갔고요 쉐일 업체는 거의 다 다 90%가 다 정크본드인데 정크본드라는게 뭡니까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부실기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연준에서 지금 돈으로 지금 때려 맞고 있는 겁니다 계속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흘러가게 되면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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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를 떠 바치고 있는 것 뿐이지 머지않은 세월에 금융위기가 도미노로 터질 수가 있다 4월 말일에 미국의 다이아몬드 오피셔라는 그 엄청난 그래도 이 쉐일 업체는요 재무구조가 그래도 그나마 정크본드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나은 회사였었는데 이 회사가 파산을 해서 그 밑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쉐일 업체는 거의 다 99%가 다 정크본드에 해당이 되는 건데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은 기업에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그 고수익 채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도산 위험이 굉장히 큰 거죠 원금 손실이 100% 나는 건데 지금 미국도 아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대한민국은 동학개미 운동이 동학개미 운동 미국은 로빈훗 옛날에 로빈훗 있죠 로빈훗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로빈훗 운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로빈훗 아시겠지만 정의의 사자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래서 미국 종합주가는 지금 개미가 미국 개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서 주가를 지금 바치고 있다 옥소리 나는 일이 머지않은 세월에 벌어집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시장이고 미국 시장이고요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 월가이들이 월가이들하고 정치를 하는 놈들 경제를 이끄는 놈들 이런 놈들이 다 기독권 세력들이 다 사기를 치는 건데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이 있는데 미국의 건강보조제 아주 대표적인 유통업체인데 GNC라고 회사의 규모가 아주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비타민 같은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전문적으로 팔고 있는 그 기업인데 이 기업도요 매출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1분기에 적자가 약 3천억 정도가 돼서 지금 파산 선고가 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업력이 거의 85년이 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이 GNC라는 회사가 창립이 된 지가 지금 85년인가 아무튼 90년 가까이 되는데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방송 드렸죠 경제 대공황이 지금 100년 만에 오는데 아이니컬하게도 업력이 100년 된 기업들이 100년이 넘는 기업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대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이상하죠 요거 느낌이 이 업력이 100년 그러니까 창업한 지 회사가 설립이 된 지 100년이 넘는 그런 기업들이 이 대공황이 오는 이 100년 만에 대공황이 벌어진 지 지금 거의 100년이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1920년도 서부터 30년도까지 대공황이 10년 가까이 왔으니까 거의 지금 100년째 아닙니까 그 100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대공황이 올 때 그 전이나 그 바로 후에 미국 거대 기업들이 만들어진 그 기업들이 지금 다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GNC라는 기업은요 제가 알기에 1930년도에 설립이 된 거라 알고 있는데 미국의 건강식품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 뭐 이렇게 이 회사는 1930년도 쯤에 요구르트 하고 샌드위치 파는 그 건강식품 매점으로 시작을 해서 아주 미국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이 미국에만 매장이 몇 개가 있냐면 제가 알기에 5,000개가 넘는 거라 알고 있어요 5,000개 매장이 5,000개입니다 미국 내에 그리고 뭐 한때는 뭐 9,000개가 넘었으니까 매장이 이런 기업이 CNC가 파산 선고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지금 암암리에 계속 거대 기업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 주가는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피네레가 온다 마지막 피네레가 올 때 무식하고 지식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귀를 열어놓지 않고 눈과 귀를 열어놓지 않는 사람들은 막차 타가지고 인생 폐가 망신한다 제가 이비달토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ование 눅이 넷 젤리 led 젤리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